여친을 열어줘 이분은 바로 저희 업텐션의 다음 번째 미니앨범 자켓 촬영 현장이죠 물 이라고 외치면 물이라고 외치면 랩하고 달려가서 물 가져와서 먹여주기 매니저분한테 진짜 이러진 않고요 멤버가 매니저니까 롤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라고 외치면 물까지 매겨주는 서비스 저 오늘 자켓 촬영 찍으니까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애교 3종 세트 일단 여기 먼저 보시면 동란이가 애교 3종 세트하기라고 적어놨는데요 저는 애교 같은 걸 보고 싶지 않고요 그냥 그냥 뭐 운동하러 푸쉬업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커피 가져오기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손을 딱 질면 커피를 가져와야 되네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신인 매니저 저 손님 매니저입니다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오늘의 할 일이에요 매니저님 잠깐만 나 지금 안 좋은 거 본 거 같아 문득 이제 스티블럭 세 번 정도 세 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세 번 칭찬해 사진 찍어주기 우와 내가 항상 한 거잖아 나 이미 샤워 사진 만든 거 같아 맞아 자 첫 번째 세 번 칭찬해 주기 세 번 칭찬해 주기 아이고 샤워 예쁘다 이제 피부도 좋고 머리색도 예쁘고 인성도 왜 망상이야 인성도 인성도 좋고 네 세 번 그 다음 말 찍지 사진 찍어주는 거 제가 물어드릴게 저 이미 있어요 샤워 사요 맞아요 아까 선율 매니저님이 찍어주셨어요 아유 샤워 잘 씁니다 우리 샤워 다리 입에다 가자 네 두 개예요 다시 볶으면 안 돼요 애교 3종 세트하기 두 번째 커피 가져오기 세 번째 없는데요 물이라고 외치면 랩하고 달려가서 물 가져와서 먹여주기 이거 맘에 안 드는 아니지 내 아티스트는 내가 지킨다 아자아자 화이팅 너를 매니저 노수일이라고 앞으로 너의 스케줄을 관리할거고 너의 물을 책임져줄거야 아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열심히 촬영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내가 뭐 도와줄건 없니? 일단 커피랑 물 좀 갖다주세요 커피 여기에 내가 아까 사온 커피 마셔가지고 아 이거 식어가지고 아 이거 어린이 없어가지고 식었다 원래 아이스 물 랩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수분 보충이 더 중요하잖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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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네 음 음 물 더 더 달라고요 아아 역시 난 최고의 매니저 방끄 스키맨데즈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티스트분들 열심히 잘 케어할 생각이구요 아 이게 뭔가요? 설레는데요?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읽을께요 제가 읽을께요 안마해주기 옷 메무새 만져주기 커피 챙겨주기 아 샤오씨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좀 봐주세요 반칙은요 두개를 코끄하게 끈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툴려가지고 안마도 해드리겠습니다 아 사이씨이요? 네 안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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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뒤로 가세요 안돼요 이게 뭔데요 저 뒤로 가기세요 어우 이렇게 찍으시면 안돼요 아 이렇게 찍으시면 안돼요 이게 뭐에요 케어 케어 아 이거 케어요 하나 안돼요 안되요 다리가 아프다 업어드리겠습니다 업으세요 이런거까지 해야되나요 매니저 근데 진짜로 무슨 매니저 가마야? 원래 재워줘 재워줘? 재워줄게 나 오바에서 자는게 취미야 아 그래요? 어 짜잔 짜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여러분 저희가 저희 원래 이렇게 안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거죠 샤오는 원래 이래요 여러분 말도 안돼요 저기 옆에 계신 매니저님한테 항상 업어달라고 한 다음에 은하 은하 진실을 말해주세요 항상 업어달라고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신입 매니저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제 미션은 물 챙겨주기 땀티슈 챙겨주기 모니터 찍어주기인데요 엔터테인먼트에 계신 종사하신 모든 매니저 분들 존경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화가 나시면 사직서와 다른 것 같습니다 자네 진입 매니저인가? 아 네 반갑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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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 대리 그리고에 퇴사하지 말고 사직서와 다른 것 같습니다 열심히 probabil 정말 잘해요 세포